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구독자 300명이 된 것을 너무 감사드리면서 여러분께 이렇게 원래는 무지 노트지만 제가 영문이든 한글이든 원하시는 문구를 적어서 선물을 해드리는 이벤트를 했어요 그래서 댓글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달아주시면 7분을 뽑아서 드리는 이벤트를 했는데 오늘 드디어 발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첨되신 7분 너무 축하해요 축하드립니다 카톡에 꽃염난만 검색하시면 저랑 카톡을 하실 수 있거든요 거기에 일주일 안으로 여러분들 주소랑 성함 전화번호 그리고 원하시는 문구를 적어주세요 추후에 제가 이제 원하시는 문구로 적는 모습을 제가 업로드 한다고 했어요 그거는 동의하시는 걸로 해서 댓글을 달아달라고 말씀을 미리 드렸었습니다 다 드리면 좋은데 제가 못 받은 분들께는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고요 나중에 더 좋은 이벤트로 또 가끔씩 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